자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생각했으면 더 잘 풀렸을 것 같아 뭐 삼 이상의 자연수 엔에 대하여 뭐 다음 주어진 직육면체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엔인 정육면체로 조각을 내보지 그러면 이제 여기들을 보통 다 얼마로 나눠 n 으로 나누면 몇 조각이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 먼저 이쪽이 매우 쉬워 보이지 여기는 한 조각 밖에 못 만들어 그치 왜냐면 n 으로 나눠봤자 몫이 1이잖아 그리고 n 은 3 이상의 자연수기 때문에 더 이상 1은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한 조각 그리고 여기도 n 으로 나눠보면 당연히 나눠봐도 알겠지 n 으로 이렇게 n 플러스 3 조각을 만들 수 있어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는 또 n 으로 나눠지는 데가 딱 여기까지지 물론 나눠봐도 되지만 어차피 2는 3 이상인 자연수 n 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남는 부분일 거야 여기만 n 으로 나눠보면 n 제곱 플러스 3 n 플러스 2 조각이 남겠지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각각 가로 세로 높이 이 부분을 조각 수를 곱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오지 그럼 얘들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고 얘랑 얘랑 얘를 곱해보면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될 수 밖에 없지 아 1번이 아니구나 3번이 될 수 밖에 없겠네